팀원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구영배 Q10그룹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 입장문에서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과 입점업체, 국민 여러분께 입장 표명이 늦어져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Q10은 경영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인 Q10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두 회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장 피해 접수와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계열사 합병을 통한 비용 구조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 등 경영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